이건 그냥 반반치킨이 아니고요. 글로벌 반반치킨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글로벌 반반치킨? 이 회장의 사장님이 세계 방방 곳곳을 안 다녀보신 곳이 없대요. 다니면서 치킨 요리를 다 먹어보고 가장 맛있는 것만 골라서 반반 메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세계의 치킨 중에 제일 맛있는 걸 반반으로 만들었다고요? 이쪽은 자메이카의 저크치킨이고요. 이쪽은 브라질의 오렌지 치킨을 반반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맛있겠다. 저거크치킨의 뜻이 뭐예요? 월간이 재수 없는 놈 이렇게 쓰는 건데 재수 없는 치킨이래요? 이 자메이카에서는 많이 익혀서 기름을 많이 뺀 상태에서 매운맛이 들어간 상태에서 약간 매콤한 치킨이다. 일단 말보다는 먹어봐야 될 줄 알까요? 냄새가 너무 좋아요. 오렌지 치킨은 감이 잘 안 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매콤하다는 그 치킨이죠? 준우 씨도. 아 예. 매워서 안 먹으려고 또? 아니요. 먹어요, 오늘. 네, 먹어볼게요. 많이씩 먹어보래요? 우리 남편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분은 왜 저렇게 먹어? 이랬어요. 입이 침돌아요. 저도요. 흘리겠어요. 소스 그렇게 많이 발라요? 네, 좋아하거든요. 진짜 맛있어. 맛있어요? 기름기가 많이 빠지고 정말 남아야 할 기름은 남아있고 그쪽은 너무 푸석푸석하지 않아요. 살이 이렇게 두꺼우면 원래 푸석푸석한데 정말 부드러워요. 다리 먹었잖아. 또 다리를 누나 죽지 않아? 다리먹고 도망간다잖아요. 날개야. 아, 그래요? 오렌지 치킨도 한번 먹어볼까요, 저희? 이게 더 맛있다. 거짓말. 이게 더 맛있어요. 약간 강한 향이 확 오지도 않으면서 약간 부드럽고 상큼해. 치킨이 상큼해요? 아니, 오렌지향이 느껴져서요. 고소하고 달콤하고 아주 맛있네요, 이거는. 어머, 진짜 상큼한 게 잘 어울려져요. 그러니까 이 오렌지 치킨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의 대표적인 메뉴 중에 하나래요.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닭을 튀겨가지고 오렌지 소스에 병울에 먹다가 이제 그게 유럽으로. 왜냐하면 중국인의 이주가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조합이 전파돼서 지금은 이제 프랑스 레스토랑에서도. 찰을 수 있는 요리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 셰프님들 드셔보신 분 어떻게 맛 평가를 좀 부탁드릴게요. 다들 식사하느라 정신없어요. 한국 사람 입맛에 맞추려고 했는지 상신료는 굉장히 낮추셨네요. 아, 지금도요? 지금도 되게 강하게 느껴져요. 원래는 소스가 손에 묻어나고 밥에 비벼 먹을 정도로 소스가 많이 묻어있어야 되는데 한국 사람 입맛에 너무 잘 맞춘 것 같아요. 드실만은 하게. 원래 저 키크는 이거보다 향이 더 세다? 굽고 있으면 한 1, 2kg 전반에서 냄새가 나요. 저녁 때 시내 자체에 이 향이 가득해져요. 저는 이 절키 치킨 먹고 오렌지를 먹고 순서를 그렇게 먹었는데 앞에 끼고서는 저는 입맛이 너무 많았어요. 약간 스모키한 향이랑 매콤한 연기 그 맛이 정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맛이에요. 굉장히 오렌지 소스가 잘 어울렸죠? 굉장히 좋았어요. 비릴 줄 알았는데 굉장히 상큼할 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완전 의외해봐요.